저는 91번과 92번 입니다. Application of Pythagoras Theory in Real Life 라고 하는 것 하고 두번째는 Point in Direction of Coordinate using ATAN 입니다. 이 두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진행을 할 거에요. 먼저 영상을 시청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한달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셨나요? 상당히 재밌죠?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먼저 제가 부연해서 몇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sin값이 0.85, cos이 0.53 되어있습니다. 그죠? sin값이 0.85 라고 하는 것은 세타. 각도를 세타라고 해요. 세타가 58도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cos값이 0.53 이라고 하는 것은 세타가 역시 58도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까요? 테스트해서 오프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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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sin 그러니까 asin 보통 asin, acos, atang 세가지를 이번 에피소드에서 볼 거에요. 세가지입니다. asin은 그러니까 sin값을 통해서 각도를 알아보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것이 몇 도였나요? 0.85에 여쭈오죠? 0.85이면 몇 도냐? 라고 알아보는 거예요. 0.85 0.85 그래서 asin 찾으면 이렇게 58. 얼마로 넣어져오죠? 58. 얼마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이 58입니다. 그죠? 마찬가지 cos도 마찬가지입니다. 0.53으로 되어 있잖아요. 0.53 얘는 0.53 이라고 이때 acos 쭉 올라와서 클릭하면 마찬가지 57.99 보너스에 0.53이 57.99 0.53 57.99 그렇죠. 57.99가 58이죠. 그죠? 얘는 지금 반올림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 탄젠트는 뭐냐니까 탄젠트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os분의 sin값이 탄젠트에요. 그죠? 0.53분의 0.85가 탄젠트값이 됩니다. 계산하면은 오퍼레이터 들어가서 여기서 0.53분의 0. 0. 얼마였나요? 0.89 85 0.85입니다. 85 하면은 값이 나오죠? 이게 1.6. 이게 탄젠트 값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다 1.6 를 넣고 그리고 a 탄젠트 를 선택하면은 마찬가지 이 순간 마찬가지로 57.99에서 58도가 나오는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a 사인 a cos a 탄젠트입니다. 근데 이걸 어디다 써먹느냐는거죠? 써먹을때가 있으니까 이런게 이런걸 쓰지 않겠어요? 그죠? 자 어디다 쓰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코드를 보시면은 요렇게 요렇게 동작을 잘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방향을 돌릴때마다 똑같이 로켓도 방향을 돌리면서 진행을 하죠. 그죠? 올라가고 대각선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대각선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어쨌거나 진행방향에 따라서 진행방향을 보고 지금 로켓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요렇게 진행방향에 따라서 로켓의 방향이 달라지게끔 우리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조절하는데 바로 쓰이는 것이 저번에 봤다 그런 a 탄젠트와 a 사인을 쓰게 됩니다. 쓰게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니까 로켓이 현재 요 방향으로 간다 말이에요. 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각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각도 58도라면 개선해야 되겠죠. 개선하는 방식이 여기 x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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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축 x축 y축 x축 x축 y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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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개의 값을 알면 뭘 알 수 있나요? 탄젠트 값을 알 수가 있죠.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요. 그렇죠? 탄젠트 값을 알면 뭘 알 수가 있나요? 여기 있는 세트를 알 수가 있죠. 점점수라. 그게 a탄젠트였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럼 58도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간단한 논리죠? 여기서 a탄젠트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우리가 여기서 xvelocity 분의 yvelocity 이게 탄젠트란 말이에요. 이 탄젠트에 a탄젠트 하면 각도가 나오잖아요. 세트가 나오죠. 이 세타를 향해서 10을 로테이션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니까 볼까요? 자 갑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희한한 방향이 지금 엉뚱하게 어떤 것은 방향이 제대로 되고 있고 이건 방향 제대로 하고 있죠. 그런데 옆으로 가는 것은 이렇게 하고 밑으로 가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뭔가 잘못됐잖아요. 뭐가 잘못됐느냐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58도랑 알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스크래치는 어디서부터 계산하나요? 각도를. 지금 우리 그림에서는 여기가 0도예요. 0도. 1도, 2도, 3도, 4도에서 여기가 90도가 되죠. 그렇잖아요. 90도인데 스크래치는 여기가 0도란 말이에요. 여기가 0도고 1도, 2도, 3도, 4도에서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탄젠트와 스크래치의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보시면은 요 디렉션이에요. 디렉션 도라는 거 보이죠? 조금 키워서 볼까요? 키워서 보시면은 이게 0도입니다. 지금 0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여기 어디예요? 여기서는 이게 90도란 말이죠. 이 각도. 이 90도가 지금 여기서는 0도가 되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 스크래치에서 필요한 각도는 이 각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각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각도. 정확히 말하면 여기 있는 이 각도가 필요하죠. 58도만큼 스크래치 로켓이 바라봐야 될 게 아니라 58도가 아니라 여기 90도에서 58을 뺀 32도죠. 32도만큼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만약에 로켓이 요렇게 보고 있다. 지금 30도 각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탄젠트 값은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30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로켓 입장에서는 30도가 아니라 90도에서 30도를 뺀 이 각도. 요게 60도잖아요. 60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기준이 서로 다르니까. 그죠? 그럼 여기가 60도라는 걸 어떻게 우리 계산하느냐는 거예요. 90도에서 30도를 빼주면 되죠. 간단하게. 그죠? 그러니까 각도를 틀링 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뭐냐. 첫 번째. 이렇게 해서 a탄젠트를 구했잖아요. 이 a탄젠트에서 90도에서 빼주는 겁니다. 90도 마이너스 듀플릭해서 요렇게 해주면 요렇게 해주면은 적어도 첫 번째 사각형 내에서 움직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사각형도 계산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세 번째 사각형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필요한 부분이 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상당히 재미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니까.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근데 여기 있는 이 각도. 지금 제가 마우스로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각도와 여기 있는 이 각도는 같단 말이에요 항상.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이게 90도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보신 후 하면 여기가 90도입니다. 90도이고 예와 y축은 서로 평행하잖아요. 평행하죠. 평행한 상황 두 개의 선분에 있어서 요렇게 그걸 관통하는 하나의 직선을 끊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 각도는 90도에서 얘를 뺀 거죠. 그죠? 그럼 이 각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 각도도 역시 90도에서 얘를 뺀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이게 90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상각형은 안에 있는 각 세 개의 합이 180이잖아요. 그렇죠? 180이니까 전체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180이니까 90에서 얘를 빼면 이 각이 나오죠. 그렇게 계산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지금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싸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거꾸로 싸인 분의 코사인, y축 분의 x축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이 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 탄젠트 고선할 때.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뭐냐니까 원래 탄젠트는 x 분의 y가 되어야 되지만 이걸 뒤집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y 분의 x로. 그렇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이 탄젠트 값이 나오게 되죠. 여기는 이 탄젠트. 분모와 분수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값, 여기에 대한 탄젠트 값, 얘 분의 얘의 탄젠트 값에서 이 각도가 나오게 되죠. 이 각도가 a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테이션 할 때 이 각도대로 요렇게 로테이션 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각도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내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얘기냐니까. 자, 보시면은 이게 코사인 0.87 양수고, 사인 0.5 양수죠. 그리고 한 바퀴 돌면은 조금 가면은 여기는 코사인 음수, 사인 양수. 그리고 이번에는 둘 다 음수. 그리고 여기 오면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코사인 음수. 탄젠트 값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두 개가 같아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탄젠트 값은 두 가지 경우를 다 상장해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지금 현재 탄젠트 값이 음수죠.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가정해서 아니면 사인 분의 코사인으로 하든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하든 어쨌거나 탄젠트 값은 음수죠. 그렇죠? 음수가 나오고 지금 각도가 297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지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음수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탄젠트 값이, a탄젠트 값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 각도 147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뺑돌아서 지금 정확히 몇 도인지는 애매합니다만 이 정도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얘와 얘와 정확히 180도를 뺀 얘는 탄젠트 값이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a탄젠트만 가지고는 가지고는 정확하게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논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칩 로테이션 여기서 볼까요? 자, 요렇게 지금까지 잘 가고 있습니다. 다 잘 되고 있는데 밑에 내려오는 게 이상하죠? 그리고 옆으로 가는 것도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뒤로 가고 있고 위로는 올라가는 건 맞고 대각선도 제대로 가고 있고 볼까요? 다시 오른쪽 대각선으로 갑니다. 제대로 가고 있죠? 왼쪽 대각선으로 갑니다. 제대로 가고 있죠? 그런데 왼쪽 하향합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향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탄젠트 값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죠? 정확히 180도를 뺀 값과 현재의 각인 같은 a탄젠트 값이 논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y velocity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으면 칩 로테이션에 마이너스 180도를 빼주란 말이에요. 왜 180도를 왜 빼주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 이유는 바로 이 각도 때문입니다. 지금 이 각도 지금 하나 마이너스 0.7이 0.69 얘는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확히 180도를 뺑 돌려서 이 정도가 180도로 합시다. 이때도 보시면 마이너스 0.71 2개의 a탄젠트 값이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y y 값이 0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잖아요? 이 경우 0보다 작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180도부터 180도부터 360도까지 이 사이에 있을 때는 y 값이 0보다 작죠? 그죠? 그때는 뭔가 다른 조치를 제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하니까 로테이션에다 마이너스 180도를 대준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우리 봤던 대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리고 우상향 아니죠 좌상향 우상향 좌하향 우하향 똑같죠? 제대로 동작하고 있잖아.